소득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데 정부의 설명을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소득 분배 정책 효과는 확대됐다. 정부의 분배 정책 아니었으면 빈부 격차가 더 벌어졌을 텐데 그나마 정부 덕에 선방했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공무원이 영혼이 없다지만 이 정도면 역대급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정책 과속이 시장에선 역효과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직격탄 맞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는 죽어도 말을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솔직히 청와대가 있지 정부 공무원이 했냐는 항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에 관한 한 공무원은 전문가 아닙니까? 최저임금 노동시간 이렇게 과속하면 현 시장 상황에서 큰일 납니다. 누구 하나 경고하거나 반대하다가 잘린 공무원 있냐 이겁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는 저 포함 언론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의 실험 대상이었던 하위 20%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진 건 사실이고 퍼붓기식 분배만으로는 소득 격차가 줄지 않는구나 라는 거 충분히 실험했고 입증된 것도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계속 갈 건지 수정할 건지 정부의 선택 기다려 보겠습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